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. 이준석이란 친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 목요일날 판결이 나오니까 판결문 한번 읽어보지 않고 그냥 싸잡아가지고 민경욱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을 욕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순수한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저의를 갖고 행동한다. 의도를 갖고 행동한다. 그런 확실한 악의를 갖고 행동하는 친구가 여당의 당대표까지 만들어줬으니까 기가 찬 거죠. 어쩌면 지 개인만 생각할까.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일등공신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겠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. 그 다음 이등은 그것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준석이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이 친구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정상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해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. 양두구육을 말랬더니 이제 개머리 걸고 개고리 팔아. 이게 참 표현도 없나라 이렇게 상막한 표현을 쓰는지 이런 불편하지만 한번 읽어보시죠. 국힘당의 이준석이 30일날 당 내홍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는 것 같구나. 너희들이 개자식이다 이런 뜻이 뭐예요.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.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이 은혜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제굴과 골룸 아닌가. 국민들이 다 보는데 마이 프레이셔스라고 계속 외치고 다닌다. 이런 이야기를 당 지도부 당권 주자인 친육의 의원들까지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.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젊은 친구고 확실한 저의를 갖고 행동하는 친구다.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된 것은 7월 28일날 대부분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냥 부하내동하는 그런 글을 발표하는 걸 보고 저 친구가 판결문을 좀 꼼꼼하게 한 번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읽어본다면 저렇게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확실하게 어느 쪽에 줄을 서가지고 어느 쪽에 잘 보이게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. 그렇게 행동해왔고 지금도 행동하고 앞으로도 행동할 건 거죠. 그런데 여론은 상당히 싸늘합니다. 20대가 어떻고 저 어떻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기사에 대해서 몇 분 의견을 보니까 이준석 당신이 지금 뭐라 하노? 이것을 사돈 낱말한다고 하지. 어떻게 그렇게 입이 열렸다고 입에서 나온 대로 다 뱉는가? 말을 좀 걸러서 하면 안 되겠나? 이렇게 말선님이 말씀하시고 대선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내부 분란을 야기하며 당을 매질하는 그런 천방지층의 인물일 이준석을 적각 퇴출시켜야 됩니다. 이것이 지주일 추락을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험한 입 좀 다물어라. 너는 정치판에서 이제 퇴출돼야 될 때다. 너 같은 자가 계속 정치판에 있으면 이전 투구하고 헐떡고 쌈박질 밖에는 정치 발전이 없다. 제발 나가주시기 바란다. 이 애는 언제 철이 될까? 판타지와 현실, 드라마와 실제 구별을 못하는 어린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투본 4.15 부정선거 국민 본부에서 성명서를 별도로 냈두고 이준석과 정규재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다.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국힘당 내부의 국회의원들이나 이준석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모든 분들은 다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. 아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은 뭐가 그렇게 그냥 고민할 게 많은지 침묵하고 있고 이 친구는 그냥 그냥 아예 그냥 내놓고 뭡니까? 성관위 쪽에 서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그냥 뒤엎고 덮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으면 그건 뭐 사회가 거의 끝난 걸로 봐야 되는 거죠. 잘 먹고 잘 산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?